1,2,4에 전화해가지고 흑석동 한양회관 전화번호 좀 알아봐. 한양회관이요? 어. 왜요? 박영관 질술잔치로 거기서 한다는데 위치를 몰라가지고 말이야. 흑석동 한양회관이요. 몇 번이야 전화해봐. 아, 아씨 뭐지? 3,7. 아, 3,7 60, 3,7 0,6인가? 아이고. 아씨 까먹었다. 아이고 이란 말이야 하군. 아이 뭐 어린놈이 그 전화번호 8단계로 못 외워? 아 다시 물어보고 적어. 아이고. 암기력이 이렇게 나쁘니 말이야 성적이 좋을 수가 없지. 이놈아 난 너만 할 때 말이야. 천자문을 그냥 통째로 달달 외우고 다녔어. 흑석동 한양회관이요. 아이고 이놈이 말이야 내 머리 반만 해도 성적이 그렇지가 않을텐데. 야. 내가 줄 수 있으면 내 머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놈아. 아이고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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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유옥팔에. 사십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칠팔이 오십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팔찌에. 오십서. 아 틀렸어 틀렸어 501이지 야 뭐 그런 게임이다 아니냐 되게 재밌어요 산수 시간에 하는 게임이야? 아니에요 그냥 애들끼리 하는 게임이에요 할아버지도 같이 하실래요? 할아버지 구구단 아세요? 내가 다섯 살 때 구구단 다 하고 했어 그럼 같이 하세요 한 사람이 되면 옆 사람이 맞히는 거야? 예 박자 맞혀서요 그래 어디 하여표 오자 시시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칠채 사십구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오구 사십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육사 와 할아버지 당첨 육사 이식수사 하잖아요 아 좋아요 할아버지 이번 게임은 연습게임이라고 하고요 다음부터 걸리면 안 봐드릴 거예요 걸리면 인디언밥이에요 시시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칠육에 사십이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팔찌래 와 아르바이트 당첨 당첨 되기세요 인디언바 오예 아니 이게 왜 하나도 생각이 안나왜 왜 칠일은 칠 칠일이 칠일은 칠일이 칠일은 칠일이 칠일이 6일은 6 6일은 6 6일은 6일은 6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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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이게 아 그지 아 아 어디 안좋으세요 아니야 아니 안좋으시면 맛있고 그러세요 윤형 엄마가 그러는데 뭐 저녁도 대충 드셨다고 아 나가 나가 귀찮게 하지 말고 왜 그러신대? 무슨 뭐 뭔지 말씀하라 안하시네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뭐가 영 안좋으시던데 응? 혹시 아까 구구단 게임 때문에 그러신가? 아 맞다 그지로 계속 그랬어 구구단 게임이라니? 아까 낮에 우리랑 같이 할아버지가 구구단 게임 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구구단은 하나도 모르시더라구요 뭐? 아버지 잘 있게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 혹시 뭐 구구단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비 그러는데 뭐 아까 낮에 구구단 게임을 하셨다면서요? 구구단 게임을 하셨다면서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보다 네? 어떻게 구구단은 하나 생각이 났나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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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안 드신대요 뭐? 응 아버지 아침 드세요 됐어 아 아침 드세요 어쩌녁도 별로 안 드셨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됐어 너희들끼리 먹어 아 아이 그깟 구구단 잊어버린 것 같고 뭘 그러세요? 아 지금 그러시면 다시 외워버리세요 아버지 무신 머리 좋으시잖아요 다시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머리가 좋아 바보 다 됐는데 에? 아 이거 무슨 말씀 그러세요 아이 아버지 머리가 왜 바보가 다 돼요 그 좋던 머리가 어디 가요 아휴 그래요 아버님 아버님 친구분들 전화번호 같은 것도 저보다 더 많이 외시면서 아이 까짓 거 진짜 다시 외워버리세요 아 그러네요 하루에 다시 외우세요 다시 외우세요 아버지 아침 얼른 드시고요 오늘 저랑 같이 구구단 외우세요 내가 다시 외울 수 있나? 아 외우시죠 왜 못 외워요 아니 아니요 하루 외우실 수 있군요 다시 외우실 수 있어요 외우세요 자 그럼 2단 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단이야 쉽지 둘씩 올라가면 되는데 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어 이 일은 이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24 2 8 26 2 9 18 잘하시네요 그럼 벌써 2단 다 외우셨고요 야 이거 출발이 아주 좋으네요 2단이야 쉽지 됐다 다 외우셨어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럼 3단 시작 아 3 3 1은 3 3 2는 6 3 3 9 3 4 10 2 3 5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시긴 하시는데 좀 느리죠? 이게 3단이 만만한 줄 알았더니 만만치가 않네 좀 더 보시겠어요? 4 1 4 4 2 8 4 3 12 4 4 16 4 5 5 20 20 20 다시 다시 4 1 4 4 4 2 8 4 3 12 4 4 5 20 4 6 4 6 24 24 아 이게 출사자 4단인가? 왜 이렇게 출사자 4단인가? 뭐 하세요? 아이 참 아니 그럼 거의 다 외이셨대요 뭐 야 이제 5단인다 5단은 쉽지 5 10 15 20 이렇게 나가니까 그건 5야겠다 해보세요 5 5 5 5 5 5 5 5 4 5 5 5 6 6, 1은 6, 6, 2, 10, 2, 6, 3, 18, 6, 4, 6, 8. 24. 24, 그래. 아유, 이거 이렇게 안 해줘, 이게. 천천히, 천천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왜 들어왔냐? 할아버지 잘 왜 오세요? 어? 할아버지 99단 왜 오세요? 왜요? 왜긴 99단 다 까먹으셨으니까 그렇지. 몇 단 왜 오시는데요? 6단. 6단이 이게 마야 6단이야 마야 6단. 6, 1은 6, 6, 2, 10, 2, 6, 3, 18, 6, 4. 왜 이러세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13, 21, 74, 28, 75, 35, 7, 2, 6. 42. 그래, 42. 아유, 다시 다시.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6, 6, 6. 아유! 아유. 아유. 거의 다 외쳤는데. 아유, 이놈은 7단이 사람 한 장 오게 만드네. 사람 한 장 오게 만들어. 아유. 8, 24, 16, 20, 7, 18, 20, 8, 5, 40, 8, 6, 48, 7. 56. 56. 아유. 아이, 아버지. 힘드세요? 그만하시고 내일 하실래요? 아니, 아니. 네 해보겠어. 이 팔다리 깔다꼬기구만, 깔다꼬기야. 어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아니 나 세수 좀 하고 올게. 예. 8 5 40, 8 6 48, 8 7 2 56, 8 8 2 64, 8 9 72. 오케이. 다음 구단이요. 어휴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아 아버지 오늘 그냥 주무시고 내일 하시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끝내야지. 아 너무 늦었는데 내일 하세요. 이제 거의 다 외셨잖아요. 아 거의 다 했으니까 이놈 모가지까지 그냥 비틀어 버려야지. 내가 오늘 기피 끝내고 말겠어. 이게 내 자존심이야. 여보 얘들아 할아버지 구구단 외우신다. 아버지 이제 되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 어 그럼 인사하면 네가 한 단씩 불러드려. 네. 아버지가 이제 구구단을 외우려고 하신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쉬운 구구단이지만 어제 아버지에게 저 구구단은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할 빛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하셨다. 아버지 성공 오세요. 자 2단부터 시작합니다. 2단. 출발은 쉬워서 좋다고 하셨던 2단. 2, 1은 2,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2, 7, 2, 14, 2, 8, 2, 6, 2, 9, 10, 8. 우와. 다음 3단.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치가 않다던 3단. 3, 1은 3, 3, 1은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 21, 3, 8, 24, 3, 9, 27. 우와. 자 다음 4단. 죽을 4차 4단인지 죽어라 안 외워지신다던 4단. 4, 1은 4. 4, 2, 8. 4, 3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8, 32. 4, 9, 36. 우와. 자 나 5단이야. 웃으시며 한숨 돌리시겠다던 5단. 5, 1, 5. 5, 20. 5, 35. 5, 4, 20. 5, 25. 5, 6, 35. 5, 8, 40. 5, 9, 45. 자 다음 6단이요. 이제부터 고비다. 마의 6단이라며 당신의 머리를 치셨던 6단. 6, 1은 6. 6, 22, 6, 38. 6, 4, 24. 6, 5, 30. 6, 6, 2, 36. 6, 7, 42. 6, 8, 2, 48. 6, 9, 54. 자 다음 7단이요. 김밥 접시를 참여 사람 환장하게 하는 7단이라 그러셨던 7단다. 7단다.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2, 49. 7, 8, 2, 56. 7, 9, 6, 93. 7, 9, 6, 93. 8단이요. 자 다음 8단이요. 너무 힘들어 외우기를 포기하게 할 뻔했던 깔딱고개 8단다.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 48. 8, 7, 2. 56. 8, 8, 6, 64. 8, 9, 72. 자 마지막 9단이요. 당신의 자존심이라며 구구단의 모가지를 끝내 비틀겠다던 마지막 9단. 그러나 아버지는 어젯밤 종실 때까지 구단을 완전히 외이진 못하셨었다. 9, 1은 9. 9, 2, 18. 9, 4, 27. 9, 4, 36. 9, 5, 45. 9, 6. 54. 9, 7, 63. 9, 8, 72. 9, 81.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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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